이의 공연 아 동영상! 동영상 예쁘게 나오나요? 나는 할 걸이 나와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가서 춤도 추는데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잘 가고 싶어요 유니버셔 스튜디오 제가 아까 지팡이 하나 챙겼거든요 저는 써먹어야해서 유니버스 스튜디에 기도하고 동물원! 동물원도 가고 싶습니다 나는 관광지도 좋은데 일단 그 스페이스 학원에 빨리 걷고 싶어 나는 노는 것보다 연습이 더 중요하다 역시 맏형의 자세가 아주 포펙트하네요 이제 드디어 진짜 출석을 끝내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진짜 드디어 가야 되는데 2월 2일 저 언제 가냐, 언제 가냐 했는데 드디어 드디어 LA를 난 모르겠다! 난 간다! 가자! 파이팅! 여러분! 여권 머리 위로 여권 머리 위로 갑시다! 출발! 방금 스테이Board 우리는 민기랑 우영이가 허리가 안좋으니까 그 친구들을 싱글에서 재우고 싱글 더블 나누지 말고 그냥 아 그래 그럼 그냥 침대 침대로 확정해줘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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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나와줘 어차피 게임을 하잖아 근데 너네둘가 일단 침대의 건 없으니까 너네둘이 술래를 해줘 무슨 게임이야 이제 그 게임을 정해야 돼 게임 뭐할까? 아 그거 어때? 눈 가리고 아 술래서 게임